법대 검찰 출신 민정수석 대부분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위였던 점과 대비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의 기획통을 발탁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총선 참패로 검찰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인사권으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긴 건의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총장도 용산과 소원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심사가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대통령이 이런 기사에서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의도하는 거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신문 3명 보여주세요. 제목에다가 써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없는 거 본인 관련 수사 통제 거야 국회 견제다 결국은 이 기사 보면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부활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현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와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라고 지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수사 중이지만 김여사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컨트롤하는 민정수석을 통해 관련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리고 양분함,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이죠. 민주당 광주, 서울 당선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사 수사나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확고하게 친윤체제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여사를 향한 특검이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목적이란 분석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겠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뒤에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수사정보 수집을 통해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흔해롭습니다. 네. 요소야대 정국에서 거부권에 대화해 민정수석이라는 국회 견제수단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국회를 이렇게 겨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청치를 명목으로 정보경찰 보고서 등을 활용해 정적의 약점을 수집해 논란이 됐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경찰을 활용한 캐비닛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민의힘 누구 의원이 돈 얼마를 받았다. 혼해자가 있다 등 이런 비의 정보로 컨트롤하기가 제일 쉽다. 이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으면 여당 의원들도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옛날에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사실. 옛날에 어떤 여당 의원이 한나라당 시절 이런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뭐가 있나? 꼬투리 잡혔나? 국정원이 나섰나? 민정수석이 나섰나? 이런 거. 우리 혼해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 그건 이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춤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일명 찌라시 증권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찌라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혼해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누구랑 사귄다더라. 불륜이다. 누가 얼마를 받았다더라. 어떤 기업하고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안 받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다 받아보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저기들은 안 만들었다 하겠지. 그런 것도 있다. 사실은 과거의 일부 또 그런 일이 밝혀지기도 했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밀스럽게 움직였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비밀 요원이셨어요? 증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검찰, 경찰 뭐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정보도 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아, 비밀 요원이셨다. 그래서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내밀한 것들은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한겨레 3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한겨레 3면 보면은 한겨레 3면 제목이 최상병, 김건희, 사법 리스크 커지자 민정수석 카드 꺼렸나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쭉 가면서 사법연수원 18기고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고 외계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검찰 통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방의 한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관장하고 수사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역할도 민정수석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 아주 수사 내용을 다 보고받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과거의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관계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다.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도 힘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4면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할 분이 그러면 멀쩡한 분이냐. 올드보이 왕수석. 세월호. 국정원 수사 개의 정치검사 꼬리표. 이분이 또 그렇게까지 그 뭐 뭐랄까요. 멀쩡한. 우리가 멀쩡하게 또 이렇게 평가해줄 만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거야. 올드보이의 귀환. 그렇죠. 검찰 내부 평가가 그렇대요. 올드보이의 귀환이고. 그리고 왕수석으로 군림하면서 검찰을 관리 통제할 것인데 이미 전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월호 사건 수사 개의 의혹에 관련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에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에 당시 해경 1, 2, 3 정장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광주지검에서 수사할 때.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의혹을 수사를 했지만 이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이 되기는 했다는 대개 이유로 황교안 전 장관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흥미로운데 이것만큼 흥미로운 얘기. 김주현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 수사팀장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검사 징계에 의해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자기가 그러면 외압 자기를 한 사람이야. 손 본 사람이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